다음은 또 뭐죠? 아라TV의 핵인싸 코너이자 K-POP 최초 온라인 랜선 팬사를 한다고 합니다. 팬싸인회! 팬싸인회! 온라인! 아 진짜 팬싸인 것 같아. 저희가 사인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저희가 고르면 그룹분들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퀴즈 공정하게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이런 게 뭘까? 리아 언니부터 해볼까요? 아브모나? 응. 자, 오케이. 리아가 고양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 리아 언니도 고양이 좋아하죠. 고양이 말고 요즘 리아가 키우고 싶다고 하는 논문은 뭘까요? 먼저 할 거 같아요. nós goty- I'm chan like pink community. 약간 라이브나 저희끼리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 아실까? 언니 classes 댓글 봐놨어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creation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분이 이 분이세요. 어디 어디 어디きます? 와! 아 사라진다! 누구 시죠? 서룡해. 서룡해. 서료해. 정답! 태굴이 여기에 서령의 이름을 써주세요 네 언니 나를 키우고 싶군요 네 그러면 다음 퀴즈로 가 볼까요? 태굴이네 서령이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정답 정답 제가 맞혀도 되는 거예요 혹시 멤버들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언니의 사랑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나는 힌트 줬다 서령이가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서령아 나온 거 같아 언니 언니 서령아 나온 거 같아 언니 댕지 댕지님 맞습니다 정답은 아예 선배님의 A씨입니다 운동하면서도 계속 듣고 있죠 3, 2, 시작 우리는 오랜지 태양 아래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안녕 안녕 아 진짜 목소리가 보물이네요 이제 민주 언니의 자리입니다 민주 근데 팬분들 진짜 빨리 맞추신다 나 뭐하지? 나 어려운 거 낼까 한번? 원소 잘하리네 어려운 거 나도 맞출래 민주가 요즘 자주 입는 잠옷 무늬는? 정답 정답 뭘까요? 이거 근데 나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정답 정답 항상 쇼파에서 아니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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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 캐릭터 아니야 맞췄다 태주님 당근모니입니다 오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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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장옷을 제가 요즘 맨날 입거든요 오이 네 태주님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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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MI를 알아가는구먼 지금 레나가 끼고 있는 귓지는 무슨 모양일까? 와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렵다 레나의 귓 모양 근데 이걸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1번 3번으로 하자 아 좋아요 첫 번째 그냥 링 귀걸이 얄 두 번째 하트 얄 세 번째 진주 어 여기 맞췄다 우와 세 번 맞췄어 여러분 우리 착한 그루들 누가 첫 번째죠? 우리 착한 그루들 누가 첫 번째죠? 왜냐면 내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이 올라왔어 맞아 타요 맞아요 타요 타요 님 맞나요? 타요 자 네 답은 여러분 3번이었어요 네 자 이제 서경언니만 남았나요 저희 멤버들이 지금 머리띠를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전에 쓰고 있었던 머리띠에 있던 멘트는 뭘까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여성간 집중 그러네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거 라이브라서 뒤로 가기 이런 거 안 되죠? 앞으로 돌리기는. 너무 어려운데? 뭐예요? 봐봐. 뭐예요? 여기 올라왔는데? 아 진짜? 정답을 공개하고 누가 첫 번째인지 그루즈의 찬스를 씁시다. 자, 정답은 I love you so much! 어렵다. 그럼 어떻게 맞혔어? I love you so much! 되게 수호영이 좋아해니 맞으세요? 사이에서 시행되는 아이데로 잘 보내주세요. 이름? 네. 저는 서령혜붓님께서 사인 드릴게요. 네, 여기. 저는 댕진님 사인 CD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태준님. 저 캐스커님과 타용님. 저는 강당근님과 서영이를 좋아해 그다음에 그루잉님께 CD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 4. 넘버 4. 넘버 4. 아유, 그래도 착하다. 앤, 약콩님. 약콩. 오우, 축하합니다. 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CD를 한 곳에 모아둘까요? 네. 네. 자, 여기로 주세요. 이쪽에 이쪽에. 낄리, 낄리. 낄리, 낄리, 낄리. 자, 그러면 여기에 투자. 감사합니다.